안녕하세요 제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간 맥시멈 마이티 엑스 입니다 자 이 친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구매를 했는데 보시면은 아래쪽에 영어로 아니 일본어로 고토 맥시멈 마이티 엑스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면은 현도연씨 몸이 새겨져 있고 가시아트가 있죠 자 여기 가시아트 내용물을 나중에 한번 개봉을 해 볼 건데요 이렇게 새겨져 있고 이쪽에는 현도연씨 팔밖에 없어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팔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다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박스 면이 두 종류로 스크래치가 되어 스케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다 보실 수 있구요 이쪽에는 사용설명서와 주의사항이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일본어는 몰라 가지고 번역하기가 힘드네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은 어떠한 어떠한 장난감에도 다 해당 되어 있죠 아이들한테 건전지 주의해야 된다는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구요 이쪽에는 이렇게 이렇게 DG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이게 아마 그 내용일 거예요 아마 빛난다 빛난다 울린다 고토 막시멈 마이티 엑스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어떠한 장난감이나 어떠한 무기 사용의 재질의 물건 같은 거 구입하시면은 빛난다 울린다 그럼 한번 언박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봉을 해 보겠습니다 개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내용물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 맥시멈 마이티 엑스가 들어 있고 빠르게 개봉을 해 보면은 자 이렇게 간 맥시멈 마이티 엑스가 나왔는데 이 간 맥시멈 마이티 엑스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 마이티 엑스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바로 맥시멈 마이티 엑스에 그 프로토 가샷트다 그러니까 그 검은색 가샷트 있잖아요 그 검은색 가샷트 버전이다 맥시멈 마이티 엑스가 그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새겨진 외형을 보면은 맥시멈 마이티 엑스는 회색이랑 적절히 합체된 버전이잖아요 이거는 보라색에 빨간색에 검은색 클리어 파츠를 띄고 있고 여기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하늘색 투명한 하늘색 재질로 이렇게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쪽을 살펴보시면은 간 맥시멈 마이티 엑스 몸체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음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필요 음 흔심 잠깐만 아 아 아 그것도 마치만 마이티 팍스 아 아 아 이게 한 14개에서 15가지 음성이 있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필요 흔심 흔심 私たちのゲームを攻略してみせろ。 いるじゃないか、プレイヤーが。 レベル10億にかなうと思ったか、このキューブが。 かつて、ゲームオーバーになってもなお君は。 ありえない、いや、私は不滅だ。 私は、神だ。 私はただ、私自身の才能に導かれただけだ。 ただ、クロトシンという名は、今の私は、私のゲームに終わりはない。 ゴッドマキシマンマーキー! 私は、私たちの変身を読んでみてください。 私は、ドライバーを準備してください。 グレードビルオン。 変身! マッしまったシャッカー! 二人当に立つ! 最上級の神の才能! クロトダウン! クロトダウン! 最上級の神の才能! クロトダウン! クロトダウン! 最上級の神の才能! 자, 이어서 필살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카미노 이치게키. 일격이라는 거죠? 종원의 일격인가? 그게 생각나네요. 그 있잖아요. 그 가멘에더 크로니클 가샤트를 쓰면은 그 사람이 종원의 일격을 날리죠. 그게 생각나네요. 마지막으로 딱 한번더 음성을 들어봅시다. 그레이드 빌리언. 변심. 회 painter 바프다. 집에서 편한 이야기도 해서 크리스토어 브레싱! 자 이렇게 해서 맥시멈 마이트 엑스 그 맥시멈 마이트 엑스 프로토 가셔트 버전을 한번 리뷰해 보았는데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꾹 부탁드리구요 그럼 제노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빰